신의 플렉스는 이번 주 팝콘의 날을 기념해 캐나다 전 지역에서 무료 팝콘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영화 간식과 함께 팝콘의 날을 기념하라고 신의 플렉스의 공식 웹사이트는 말합니다. 오는 19일 모든 신플러스 멤버들은 신의 플렉스 어느 곳에서든 영화 티켓 구매와 함께 작은 팝콘을 무료로 받습니다. 만약 극장에 가지 않고 우버이츠 또는 스킵더디쉬를 통해 주문하면 무료 스몰 팝콘이 자동으로 배달에 추가됩니다. 신의 플렉스는 또한 코로나 커널 플러시에 블라인드백 신의 플렉스 담요 또는 몇 개의 빅스크린 버디 피규어 등을 판매합니다. 무료 팝콘 제공은 신플러스 회원에게만 해당하며 회원당 작은 봉지 1개로 제한됩니다. 무료 팝콘 제공은 신의 플렉스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